굉장히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 갤럽 조사만을 기다렸다. 이번 주 나온 거 맞죠? 네, 나왔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사는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10월 5주 조사이고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이동통신 34제공 부산전화 가상번호에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입니다. 의뢰처는 없고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 더 잘생긴 상황은 중앙선거론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궁금해하실 내용이 아마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로 10%대로 하락이 됐습니다. 내려왔습니까? 10%대로? 네, 10%대로가 됐어요. 19%로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인데 지난주 20이었는데 이제 19여서 이번 정부 들어서 최초 19이니까 10%대가 됐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굉장히 좀 숫자가 1%포인트 하락이면 거의 횡보지 않습니까? 네. 큰 차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이제 19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20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의 이제 느낌이 좀 다르죠.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또 중도 성향이신 분들 최근에는요. 흐름이 비슷하니까 당연하다 하실 수도 있겠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박탈감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철렁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10%대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명, 5명이 한자리에서 밥을 먹거나 맥주라도 한 잔, 막걸리라도 한 잔 하실 때 20%라는 수치가 무너지면 이거는 그러면 그중에 어떤 경우에는 한 명도 만약에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랑 같은 의견이 없네? 라고 될 수도 있어요. 한 명도. 한 명도. 네. 그렇게 되는 숫자가 이제 10%대의 긍정률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침묵의 나선을 안쪽으로 타고 이제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침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 이분들이 나중에 투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의견을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론전에서 상당히 힘을 잃겠네요? 상당히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주변에 굉장히 나하고 비슷하게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쪽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울처럼 대도시나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에는 중앙급 도시에서도 사실 이런 흐름이 비슷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나는 대통령을 긍정해 라고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부정률이 72일을 찍었습니다. 부정 72% 엄청 넘네요. 이거 진짜 72면 제가 왜 이 72에 어허 72구나 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요. 가령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 느낌에 70 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정률 72가 어느 순간 72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지는 임기 조정이라든지 하여간에 임기를 다 마칠 수 없다라는 데에 대한 거기에 동의하는 응답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70%가 넘지 않습니까? 70을 넘는다는 건 75가 코앞이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엄청 커요. 흐름이 그냥 많이 쏠려있다라는 느낌을 확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겠죠. 이렇게 쏠려버리면. 어느 수준의 문턱을 넘어선 건가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갤럭 결과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물론 진보 성향이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한번 이것도 바뀌나 뭐가 뭐가 흐름이 바뀌고 있나 이런 느낌을 드릴 텐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약간 놀랄만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지호 대변님도 한번 총평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를 처음으로 찍었거든요. 최초입니다. 윤석열 전 부 들어와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 지지율이 19%에 부정 지지하지 않는 분이 72%다. 그건 뭐 인계점이 깨졌다. 이번 주에 어제 민주당에서 녹취를 풀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떠한 여론에 어제의 악재가 다 반영됐을 리가 없고 그러면 지금 19%라는 것은 어쨌든 그게 최대한 악재가 반영 안 된 것인데 아마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무너지지 않을까 인계점이 깨졌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다 무너진 게 아니다. 다음 주를 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우리 부대표님께 좀 여쭙고 싶은 게 역대 정부들 중에요. 임기 중에 박근혜 대통령 빼고 탄핵당한 분 빼고 이렇게 10%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흔한 일은 아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한 번도 없었고요. 저도 잘 본 기억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거의 없다가 국정농단으로 25, 17, 5까지 팍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확 빠진구나. 그때가 5까지 빠진 게 2016년 11월 첫 주입니다. 2024년 이번 해 11월 첫 주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네. 공교롭게. 세부 지표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때 차트 잠깐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네. 한번 차트 한번 그때 거랑 보시죠. 그때 건데요. 이게 2016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25, 17, 5까지 빠지죠? 절벽이네. 절벽이죠.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실까요? 부정률 64, 74, 89 이게 그때 태블릿 PC 나오면서 그렇게 된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지지율을 견주하게 유지하고 있었네요. 잘했을 때 잘했을 때 잘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낫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재평가를 그렇죠. 상대적으로 모든 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여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사실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국정농단이 되면서 맞다 틀리다 당시 미르제단이 K스포츠 미른가? 하여튼 정확히 모르겠네요. K스포츠 K스포츠 재단 미르제단 그런 것들이 있다 없다 하면서 지식인들이 지식인들이 무서워요. 지식인들이 시국선언을 하고요.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겠다고 하고요. 했던 때가 이 과정이고 이때 백남기 농민께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발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특검해야 되느냐 야당인 민주당은 백남기 농민과 관련해서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때도 막 떠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최상병 가지고 지금 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는 백남기 농민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25, 17, 5가 떨어질 때 방금 말씀하신 그 태블릿이 터졌고요. 이때 뭐가 있었느냐 뭐가 있었느냐 대통령은 탈당해야 된다라고 여당 지도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 앞까지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대체하게 되는 상황이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떨어진 게 8%, 12%가 이렇게 한 주 만에 다 합치면 20%가 20% 와 저렇게 빠진다는 게 20%포인트 하락은 정말 역대급이죠. 없죠. 이 얘 말고는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양상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10%대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고요. 우리 상세 지표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에서 제가 살짝 이 부분은 조금 충격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18%이 나왔어요. TK에서 빨간색 바탕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긍정률 18%이 완전 저너졌네요. 부정률이 69%입니다. TK입니다. 이거 TK입니다. 소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정부 들어 TK에서 10%대 최초입니다. 최초 전국 평균 19인데 TK가 지금 18을 보고 계십니다. 하락폭이 8%포인트입니다. 엄청 많이 빠졌네요. TK가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면 격차 판정을 해보면 51%포인트 격차로 오차오미 밖으로 부정이 높습니다. 물론 TK 샘플 사이즈가 작다는 걸 염두에 두더라도 오차오미를 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TK에서 18이라는 숫자는 총선 때 아주 안 좋을 때 대구, 경북에서 25 나왔었습니다. 지금 18입니다. 7% 차이 나네요. 네. 자 퀴즈 하나 퀴즈 지난주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대통령 긍정률이 8%포인트 빠질 때 국민의힘 여당 지도는 올라가서 53이 됐습니다. 탈당 요구가 이제 나오겠네요. 디커플링이 되고 있네요. 디커플링이 디커플링 되고 있네요. 안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계십니다. 엄청나게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네요. 여당 내부적으로 볼 때는 하나 더 보시죠. 하나 더 보여주시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보수 대통령 긍정률 33입니다. 33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도로 최하입니다. 최하를 찍은 거예요? 최하 찍었습니다. 그럼 TK와 보수 진영이 최하를 찍은 조사 결과네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러면 적게 추출됐느냐 8명 더 추출돼서요. 추출 사이즈로 따지면 313대 진보는 271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적게 추출되고 있지 않고요. 진보 성향이신 분들도 과소 추출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응답 적극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말을 안 할래. 내가 보수 성향이지만 말 안 할래. 응답 안 할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33% 이번 정부 들어 최하치를 기록하고 지난주 대비 7%포인트 빠졌습니다. 보수에서 물론 5차음이 2내지만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조사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마 무시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육성공개로 공천개입이 드러난 것도 너무 놀랬는데 오늘 결과가 그게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조금 반영됐다 치고 그래도 또 TK와 보수의 안방이 무너졌다는 거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혹시 세대별로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세대별 지금 60대에서 7%포인트 빠져가지고요. 60대가요? 60대에서 빠지는 걸 한번 보시죠. 긍정률이 24입니다. 24% 60대 70세 이상에서 41입니다. 엄청 빠졌네요. 41% 전 연령대에서요. 지금 지금 70세 70세 이상은 긍정변동은 없는데요. 전 연령대에서 당연히 부정이 더 많은데 60대 이상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무려 42%포인트 격차로 부정평가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차가 엄청납니다. 이게 격차가 윤석열 대통령 잘해서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격차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뒤집히려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그 끈을 놓지 않고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제 느낌상 보수 성향이신 분들 특히 대구 경북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서요. 지금 하락세 역대 최저치 역대라는 게 이번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다음 주는 하락폭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럼요. 똑똑 떨어질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진다. 그럼요. 공천개입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럼요. 어제 오늘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저는 유심히 보는 게 40대가 이번에도 9%가 나온 한 자릿수인데 더 심각한 게 지금 직군 중에 학생 있지 않습니까? 학생 네. 와 학생들은 8%라면 거의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보는 학생들은 그렇죠. 거의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아닙니까? 8%가 어떻게 나오죠? 당시 촛불도 2016년에도 대학생들이 먼저 이야기한 측면이 있죠. 미래세대들이 반응하는 미래세대들이 있었죠. 당시에 그렇게 됐던 거는 아무래도 그때 뭐였더라고요. 이와여대 수건이 있었죠? 구정입학 승마 금메달 그게 좀 터져서 좀 그랬을 수 있는데요. 당시에도 학생들 사회에서 대학생 사회죠. 대학생 사회가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학생들이 긍정률이 10%포인트 빠져서 한 자릿속 8 기록했습니다. 충격적이고요. 저는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다음 주 더 떨어질 거다. 마치 아까 박근혜 대통령 그래프를 연상하면서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대표님 보시기에는 다음 주에 갤럽조사 나오면 조금 방향성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이 일면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육성 나왔던 뉴스가 어제입니다. 그러면 조사일이 3일인데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의 반영이 강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뉴스 이 소식이 이게 강한 효과를 보여서 이 영향이 대통령 긍정률을 더 빠지게 한다고 하면 다음 주는 3일 내내 그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다 반영되는 거죠. 3일 내내. 그러면 만약에 한 주간 하락폭을 보통 크게 두 주를 한 12%포인트로 본다면 한 주가 보통 많이 빠지면 6%포인트 빠진다고 치고요. 그러면 결롭 조사가 3일이니까 하루에 평균 2%포인트 빠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근데 19%도 충격인데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이게 지금 다 반영된 게 아닐 거다라는 쪽에 지금 무게중심을 실으셨잖아요. 다음 주 조사 결과는 거의 명약 관하하게 불보도 뻔하게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편차를 봐야 되겠네요. 얼마만큼 떨어지느냐가 아마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도 여러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관별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를 다 경신하는 걸로 나타났습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뭐 다 소개 말씀드리긴 그런데 하나 보시면 이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C&I에 맡겨서 2천 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이 23.9죠. ARS에서 이 정도면 지금 매년 보다 낫습니다. ARS에서 ARS가 보통 ARS는 보수 성향이신 고관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0% 한 35 정도가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ARS에서도 바닥 수준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고관여되어 있는 그런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회피한다. 회피하거나 지금 그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다 반영된 게 아니잖아요. 전혀 반영된 거 아니에요. 전혀 반영이 안 된 건데도요?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10월 26일부터 28일 조사가 진행됐고요. 더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피디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성 들은 게 반영이 안 됐는데도 지금 바닥이다. 육성 이후에 언론은 대규모로 움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을 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탑라인만 일면 탑은만 쭉 봤는데 다 나왔더라고요. 조선일보는 확인 못했는데 온라인판 조선일보에서는 일면 탑에는 안 올라왔고요. 다른 언론사들은 다 탑에 올라와 있어서 오늘자로는 다 탑에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여론에도 다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은 합리적인 토론 판단인 것 같습니다. 김조 대변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쪽 용산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반등의 모멘텀을 이 남은 기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안보 불안 조성이겠죠. 국지전 안보 위기 그렇죠. 러시아 푸틴이나 이스라엘 내탄냐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처럼 뭔가 국지전 전쟁 도발 위험 안보 불안 이런 게 있으면 뭔가 본인을 위주로 국민들이 지지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런 오판을 할까 봐 그게 굉장히 겁이 나고 그래서 김용영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 탄핵이든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는 어제 끝났습니다. 어제 그럼요. 어제 끝났다. 어제 끝났고 다시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정 지지율을 대살릴만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주변에 간신들만 준비하고 국정 세신 안 한다고 고집 불통이고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대로 나대고 당은 또 어떻습니까 사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있는 국정 세력들이 결사 항전 버티자 공성전을 준비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후퇴할 것인지 어떻게 권력을 내려놓을지 고민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때는 정책적 이슈에 대한 반발이었기 때문에 다른 정책으로 보완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좀 본질이 매우 다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보수층에서 일각에서는 아니 뭐 MB 때도 우리가 회복해서 50% 갔는데 왜 이번에 못 가 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요. 사실은 보수 쪽에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 감찰관제를 들이댔을 때는 사실 제 느낌에는 그거는 고쳐서 쓸 수 있다는 기분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전제가 그렇다는 거죠. 고쳐 쓸 수 있다. 이번 정보는 고치면 또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비호감 정서가 강하니 어디다가 좀 숨겨서 나오지 마시라고 하면 이거는 좀 되지 않을까 라고 됐는데 어제의 육성은 육성은 아마 그 판단도 잘못되지 않았어 라는 그런 여론을 굉장히 크게 자극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는 정말 답이 없는 건가 답이 없다.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이게 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것까지 왔고요. 아까 말씀 주신 국방 관련해서 김주호 대변인님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한번 긍정평가 이유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교가 6%포인트 많아져서 33이 됐으니 아 그러면 지금 러우전쟁과 관련해가지고 강경모드가 통하나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국방 안보가 5%포인트 긍정평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이유가 빠지고 있습니다. 국방 안보에서 5%포인트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네요. 빠졌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떠한 형태의 파병 참전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정말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진 결과인데요. 그 우려감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대통령 긍정률은 올라갈 확률보단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 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부정평가 이유 보시겠습니다. 부정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네요. 김건희 여사 문제 17%입니다. 17% 지난주보다 더 올라간 것 같은데요. 놀라운 일이네요. 격차를 벌리면서 경제 민생 물가보다 격차를 벌리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17%로 1등입니다. 부정평가 이유 압도적이네요. 압도적. 이게 우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부정평가율이 올라가는 모습을 매주 실시간 확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 기억에도요. 김건희 여사 이슈가 한 달 전인가요? 거의 한 1, 2%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는 15%로 1등 치고 오더니 오늘은 17%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 2% 그러니까 부정평가 이유 이건 긍정평가 이유 이건 1, 2%만 나와도 그거는 단일 이슈로서 따졌을 때 적은 게 아닙니다. 원래도. 왜냐? 이건 오픈 문항입니다. 즉 자유응답식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때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부정평가하시는 720명 중에 17%가 김건희 여사라는 언급을 했다는 거는 이건 작은 비율이 아니죠.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라고 쓰여있지만 제가 볼 때는 괄호 열고 명태균 이렇게 해야 더 맞거든요. 사실은 편의상 이제 아마 김건희 여사라고 대답을 하셨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지금 뇌리 속에 전 이 지금 공천 농담 문제가 아주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고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로 생각했는데 저는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명태균 관련 이슈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대통령 인격적 대표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 이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그렇게 이미지가 오버랍 되는 걸로 띄워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바로 어제의 뉴스 아니었을까. 그럼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다 접어버리는 거네요. 사실상은 이제 그게 냉정하게 TK에서 18%가 나오는 어떻게 생각하면 TK 또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바닥을 한번 보고 올라오자. 바닥을 근데 거기가 원래 콘크리트 안방이잖아요. 원래 TK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양자 아닙니까? 양자 양자인데 이제 파양을 해버리는 거죠.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보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 보낸 사람이라는 인식도 아마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양자도 보통 양자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 자체가 뭔가 민주당 진보세력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선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보수의 민심이 떠나갈 그런 것도 굉장히 더 빠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